없어요 아니지 체력 체력 측정에 미달할 수도 있지 그럴 수 있다 아 오늘은 일이 바빠가지고 아이디어를 못 냈어 그 악마댁 밖에 악마 원소밖에 아이디어를 못 냈어 나 근무하시면서 아이디어를 못 냈어 문명도 맨날 그랬는걸? 어떤 식으로 갈지 아무리 생각해도 더 많은 불합 10점을 넣어야지 뭐가? 더 많은 불합 10점을 넣어서 라돈이가 다음 예측을 시도할 수 없게 만들어야겠는데 뭐라는 말 좀 하하 일단 알겠습니다 라돈씨 뒤집게 초과에 나아졌으면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은데 Nitro 아니 뭐 그게 있나? 지식회가 안 나 잘하네 심각해 흠 제 마셜 리하여 구성 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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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국 입장하십니다 후제 차렷 가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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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렌 좋아 좋아야 다이렉트 뭐야 뭐야? 폐작하는 애라서 제대로 폐작하겠네 이런 걸 빼줄래요 그럼 뺏다 아하... 됐다 아유 치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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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힛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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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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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숨은 끝이야. 빵 터트려 주자. 으음... What the fuck is that? 시... 아... 또 하나가 안 뜬다. 진짜 너무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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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컴빈을 해 보자. 컴빈을 해 봐. 먹잇감을 찾아서... 으흥 매우 맞음... 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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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 오 잎 잎 엉 잎 잎 잎 잎 아싸 이랬어 예쓰 너를 좋아 기회가 오겠지? 아닐 것 같긴 한데 기회가 오겠지? 하아 기회가 오겠지? 저기요 저기요 미쳤어요 아 죽음의 향기가 나는구나 아 스타 개맞네 진짜 아이씨 여기도 듯하고 저기도 듯하고 얘도 요들이네 여기 온 새끼 덱이 각 아니 그거는 모르겠구나 자 자 태준아 닭을 보자 뭐야 부친게라네 그래 제가 불렀네 건물 예상 아니아니아니아니 Stir 응 아무れて 종이 나를 그럴싸해서 죽었다 히힛 어.. 아... 캠 발라놓은 거 봐. 양치로 올라간다. 누구? 근데 나랑 싸우르네. 아... 걔? 어 맞아. 걔 관났을 때. 역시 양치로 다 팔아먹었는데. 뭐하는 거 봐. 아... 감나비 씨. 감나비? 자, 태준아. 생각해 봐. 야생이어드를 한다고. 신기하다. 삼성이 나와서 강제로 하는구나. 야생이어드. 아니, 강제 아닙니다. 원래... 야생이어드를 하려고 간건데. 음... 용요돼드를 먼저 찍고... 야부... 야부야. 아.. 아.. 이 연승이 내 이름을 하면 어떡해 널 죽어가고 있어 선 넘는 얘기 한테 온다 내가 갖고 있어야겠다 너무 사기야 이 시골에 골드씨가 뜨네 니가 마음을 나쁘게 써서 그래 나서만 쓰라는 거꾸만 안 뜨고 아 나 골드 하나 떴다고? 와.. 마음을 얼마나 평소 더럽게 쓴 거야 소인족이라니요 약을 올리라니요 허허 소인족 급하게 선 간맞다 너를 이.. 뭐야 왜 이렇게 쉽게 죽어? 아니 도움이 안 돼 아.. 아.. 살기 위해서.. 무럭한다 노호호력 하겠다 아.. 만들고 싶었던 거 있어 긴납할 때 만들고 싶으면 튼네 미쳐가지고 진짜 뒤지고 싶어?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다음 거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한 개 있다가 어차피 다들 가고 잘 생각해 줄래? 배고파 먹을 거 받아봤어 음식 시켜놨어 아까 먹을 거 받으러 갔던 거 아니었어? 아닌데? 뭐 초밥, 시우비밥까지 안 하셨나? 맞네 저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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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리 삼성 있는 새끼를 오랜만에 만났더니 이렇게 다 쾌력괴물이네 아 나 죽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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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이상으로 내가 왜 1등이야 내가 1등이야 내가 1등이야 트타 만들면은 트타가 점프하네 그래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귀여운 노드를 들이게 뜹니다 스타때문에 자리가 너무 차지되고 있어 귀여운 노드를 들이게 뜹니다 스타때문에 자리가 너무 차지되고 있어 아 스타때문에 자리가 너무 차지되고 있어 진짜 진짜 나쁜 소녀 아 풀어줄뻔했다 야 말해줘서 고마워 아이씨 고신결에 트타 사놓고서 내가 왜 가지고 있지? 이러고 있었어 아 팔아있나 젊말로 할게 아 풀어줄뻔했네 아 트타 또 나왔다 미친거 아냐? 왜 그래? 어 아 한 명 조졌다 나 클론한테도 지는데? 경치형님 너무 무서워 누구? 트롤? 뭐야 클론한테 죽었어 클론 누구? 트롤? 어 트롤 아 나섬이 죽었으니까 트타 나오겠다 제발 나와라 이제 아 아 왜 안나와 안나오는데? 미쳤네 아니 연애가 나오면 어떡해 도움 grow 그중 그중 각사 아 아 연락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우 탈 것 같네 자 자 자 자 자 자 골드 모아 태주나 뭔 말인지 알지? 골드를 모아 골드를 모아야 돼 트렁크를 빨리 죽어야 되는데 다행히 아이템이 나쁘진 않다나 제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쎄? 베이가 아이템 괜찮게 됐다 야생이 좋은게 일단 9레벨 기준으로 딱 버프 다 받아 그리고 3마법사도 해 그리고 4야생 인물들 아름다운 콜라보레이션이지 겉에 아비 태주나 알지 아 아 아 아 아 나 죽을까? 아 아 아 아 ос Train 아 아 아 아이씨 트럭쿨 이제 죽었어 영혼이다 3등을 잡아가지고 하네. 제가 잡아. 아. 아 안돼. 아! 한 마리나 기원했다. 나 3등에 있어 나선아. 빨리 나와. 나오고 있죠. 너 없다는데? 나 우주에 있어. 젊은 놈이 갑자기 왜 개소리여. 하아. 갑자기 왜 취소했어. 너 왜 취소했어? 너 아니야? 기다려봐. 너 로딩중인데? 뭔 로딩중이야? 야 너 취소해봐. 나 취소가 안돼. 나도 안돼. 뭐야 이건. 게임 나갔다 들어올게. 응. 나 취소했다 너야 하니까. 나갔다 들어오니까 무한 로딩이 걸려있는거 아니야? 로딩이라도 가능할거같은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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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합니다. 대차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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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됐다. 롤. PC방 한정. 추석 임무. 이러고 한정인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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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re. 고객님. 뜯. 흠. 으. 흠. 흠. 클라이언트 로그인만 해도. 풀 스택 Kry desar." 무슨. segregation 이컐? 나 것도 log Virginia. 이 grit고 om g external. 피만으로 와 prueba.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아.. 조만간 비방안에 가야겠다 세일은 뭐 별로 관심 없고 정보도 안 없었네 성편 에바야 참.. 저게 뭐.. 나는 기짓난 소리를 내 아니 피자 먹다가 깜짝이는 거 삼았어 아.. 이거 내가 통보다가 먹는 거랑 비슷한 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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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못 찾으니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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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설마 여기서 골드 나오는 건 아니겠지? 25개? 혹시 부르지 않아도 돼 만족합니다 2개? 3개? 1개? 1개 맞지 않으니? 1개? 2개? 2개? 1개? 2개? 1개? 3개? 1개? 갈라 갈라 크흣 으으으음 취나한테 팀 끼워놓은 거 봐라 또 또 약 친다 약 참어 왜 자꾸 죽었다 살아나 네? 취들이 왜 자꾸 죽었다 살아났다 이러냐고 뭘 죽었다 살아났다 해 너 너 뭔 소리야 디코 말이야 왜 시발 그럼 제대로 좀 얘기를 해 아니 뭐냐고 묻는데 계속 죽었다 살아나 왜 죽었다 살아나 인터넷 문젠가 이 봉 이 봉 아유 놔놔 놔놔 어? 괜찮다고 lud 멍청 오 멍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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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넣을거야 아나는 여기 칭찬하시네 멍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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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생각 그래도 웃기냐? 전 진지하니까 조용하십시오 아하 아프냐? 아 화석이 시원하게 금액했어요? 오 마이 갓 아 시범을 줘 시범을 줘야 하니 아하필 그것들을 먹으냐 아 나쁜 민기를 나는 감수하는 공신들 이를 위해서는 너무 아파 네.. 우리가 이금에 supposed 앗 은아 김 이따 감감감감 이 시야. 나중에 팔로 뺄려고. 아름다운 표작이네. 대단한 표작이네. 대단해. 자네는 공연 볼수록 제정신은 아닌 것 같다.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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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는 꼬아지가 않네 그래야 진짜 죽이는 꼬아지가 안되네 에휴 퓨크하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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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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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내가 안돼.. 왜..어체 못도 못 오신대.. 자, 준비하지 울릴 때가 됐다 자, 휴대시장 오, 아 잠깐만, 해주나 미안, 뒤로 투자했다고? Are you killing me? Are you mad? 아, 이거 너무 소맨들어 V, I just need to go 오, 아, 아, 아... 오, 아, 아... 오, 아, 아, 아 그만 오, 아, 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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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donc 제 이름 곱공이 없다고 곱공이고 뒤집게도 없다 쳤네 이게 게임 아 가위 안 잡힌다 이거 완전 나섬이 아니야 이거 완전 나섬이 아니야 이제 포기해 잘 들어가 발톱이건 찰로 니 목숨은 끝이야 이제 나와주셔야 돼 아 제발 아 존나 족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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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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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1 1-2-2-3-4-0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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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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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케일이 나오냐? 섭섭하네 대장 나왔으면 좋겠다 좀 망했어 아 근데 머가지가 날라가겠네 섭섭하니 니 목은 좀 많았다 아니 베인이 미친 것처럼 안나오는거야 그래? 나 케일 있는데 보여줄까? 짜잔 아니 한마리가 한마리가 뜨고 안나와 이성도 안되는건데 지금 황당해가지고 베인 많이 보냈는데 저거 경경했다 생각하셔야지 별 도리가 없어요 아 진짜 태풍 좋댔다 어떡하지? 개무섭다 이내 위험지역 아닌건가 아닌가? 서해안쪽이 위험지역 나머지 그냥 이쪽으로 아 아 아 아 섭섭하네 나같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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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이 너무 안타고 아 아 아 아 아 아 한폼 많던 2분년을 퓨어 죽겠네 야생괜찮아 분명이야 중도당 공속이 12% 증가 야생..어? 야생.. 저거 잘 죽인거야 어? 야성아 어때? 뭐? 야생정찰대 야생정찰대? 비슷해요 저도 별로 것 같은데 나 다음판만 테스트해봐야겠다 야생정찰대? 야생정찰대 상대가 어떠냐에 따라 좀 잘.. 야생정찰대? 야생정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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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야 앗! 앗! 어머! 와! 감마비 부러워. 한 명 때려잡았어. 죽는거라. 아름다운 게임이야. 그레벨 만들자. 어차피 안되네. 아 6번 이겼다. 퀘스트 잼네. ㄴㄷ 끈다면 마넹? 응. 까친 후 촵랑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퓨어 . . . . . 이거 준비 충돌 바로바로 퇴장 깜짝아니다 아 참 남았었고 아 윙모드 봐야만 오르기가 위험한데 아슬아슬한데 plot 아 으 으 으 으 으 흠, 우리는 영인들이 할 짓이냐. 아, 진이 누가 있었네. 또 이거들어 봄깔이네. 또 이거들을 먼저 보여줄게. 아, 좋아. X3 하아... 이걸로 만들었네요. 하아... 이제 포기해! 아, 영웅한테 준다고? 진짜로? 아, 이런 짓이야.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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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 캐럿 1 남았어 아 너무 부족하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이건 또 뭐야 7밖에 없어 5밖에 없잖아 5밖에 없을래 불이 잘 안팎어 시끄러워 죽을래 어찌 해다 마구 밥 먹고 있니? 꺼옹 꺼옹 야생 정 야생 정찰대 필수 패자 야생 정찰대 야에 어떨까 인강자 현장에선 어떨까 아 이 여자 현장에선 어떨까 아 볼때마다 달빛살랑꼬리 너무 예쁘다 아 볼때마다 아 나 미친 어깨빵당했어 미친 어깨빵 아 그럼 나도 테스트나 한번 해볼까 아이템 드랍물은 모르겠고 아이템 상자 드랍물 정도 펴졌으면 좋겠다 이 게스트가 곱창바신 매일내받아 여전히 계신 것 같은데 알았다 이 게스트가 곱창받살로 아저씨가 곱창받살로 어우 이렇게 와아 미친놈 어...뭐 어쩌라고 보이래? 어...뭐 어쩌라고 그래? 섬 없네? 자자 흠흠 흠흠 예상을 한거라는데 아이 참 이러면은 탈만하지 요골타 해적코인 2-1인데 해적코인이면 탈만하지 아 존나 해적필워터 해적코인 약속된 부유함 아 아 으 이어 으 으 으 어? 나 목격 후임을 가냈다. 아니었다. 어? 아, 잠깐만. 태준야 정신 안 차려. 와, 검사 덱이네. 오늘은 눈이 있어. 그래서 지금 검사 베인을 해볼까 고민 중이야. 태준야 내가 지금 정찰대 간다니까 정찰대를 가고 지랄이야. 미쳤어? 검사 베인을 해볼까 진지하게 고민 중이야. 아니 제가, 아니 저기요. 제가 정찰대 간다 했잖아요. 검사 베인을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갑자기 내놓는 문제, 아. 갈하. 여기서 누가 더 약한 폐장너인지 칼질이겠구나. 저 폐장너 아닌데요? 지금, 날 만나다니는 제 방식도 안에서 돌렸는 중. 진짜 사내왓이능이 없을까. 지금, 안에서 다닐을 어떻게 할까. 아니요. 빛이능을SCIN Radio 말하는 중. 이를테린 아이가 우리가 원하는 자석들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자석들이 있는걸로 할까요? 와 이겨버리셔 저거 고궁을 안먹네 저걸 안먹네 아 나중에 검사벤 진짜 해봐야되겠다 다른거보다 그 공소 5를 뚫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 5를 어떻게 뚫어요 5를 뚫어야되는데 너에겐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내 경험을 무시했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오늘 나와서 얘기 잘못했네 아주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인식을 못하고 내가 허공에 내가 조지라고 앉아있던거니 얘도 폐장으로야 아 아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는건 이렇게 쉬운데 말이야 아 이기는건 왜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아 아 지는건 쉬운데 이게 너무 어렵네 아 아 아 아 아 아 stunning thought aw 아 아 아 아 흐흑 꼭 꼭 꼭 꼭 꼭 꼭 꼭 소수님 나와주세요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건 곡뿐입니다 아 우리 집사님치치 나 지판에 3개있어 진짜 필대없다 대환장 파티네 스틸 손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애야 왜 이렇게 똥을 좋아하세요 발달단계 아동이세요? 발달단계 아동이요 아 아닙니다 발달단계 아동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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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4 너무 시원하게 달리니까 할 말이었네. 다음날은 못보고 중판인데? 무게 먹고 싶은데 난 방해하려고 그거 먹는 거야? 지팡이가 3개야 이 미친놈아 3-4래? 며칠하면 너무 낮아서 3-4래? 4-4둔이잖아 3-4둘을 마셨는데 4-4둘을 마실 수 있는 아.. 이건 총상조합자가 너무 많음 한 번도 못먹네. 시바나에 잘못 넣어놨네. 저거 스킬 쓰고 마니아 차는 것 같아. 안나에 맞춰서 저랑 같이당 붓고 점심 낭돈 낭돈 아 still 수는 없어 먼저 갈게 수나 어디가? 자러가? 아니야 이게 수나이 자러가네 벌써 혼나고 싶지 않으면 벌써 자러가면 어떡해 그럼 살려 저 새끼야 이 사람 어떡해 쟤? 그치? 그치? 진짜 실패 아 이거 너무 부족해 아 이거 테스트를 아 너무 제대로 못했을 때 아 테스트를 너무 제대로 못했어 아 아이템은 2, 9 만들었는데 테스트가 제대로 안 됐어 아 아니 아니 내 원 딜러가 정치할 때인데 정치할 때가 제대로 된 애가 하나도 없었어 아 여기 곤란하네 빙하가 안 돼 빙하가 멋졌다 뭐 왜 총장비를 타고 있네 하아